공병호 TV의 공병호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만들어서 넣은데도 필시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로 총선의 개표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넣는 것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석연치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선거법 제151조 6항에 명시된 바코드 대신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QR코드는 공직자선거법과 규칙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코드를 담아야 할 정부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법을 개정했으라도 법정신에 충실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위법을 강행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더욱 궁금한 것은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심으려 했는가? 바로 그 점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다음 질문은 사전선거와 QR코드입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일투표용지 없는 QR코드를 사전투표용지에 집어넣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를 개표과정에서 인식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집권에 필요한 국민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표는 없었을까? 그렇게 의심을 더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스카스 인간과 자유이야기 채널에서 방송한 QR코드 플랫폼 사업가가 추정하는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QR코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재미교포 사업가 SC는 방송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QR코드 사업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이번 사전투표 조작 프로젝트가 이 QR코드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에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심어졌다는 사실을 방송을 듣고 SC는 동료들과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방송을 끝내면서 SC는 한국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병인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에 미리 인쇄된 출력된 QR코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QR코드 제너레이터 스캐너 모듈을 이것을 손에 넣으면 사건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재미동포 S 사업가는 증언합니다. 세번째는 전자개표기. 사전투표용 내부에 빌트인 QR코드 스캐너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반드시 증거로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QR코드 용지가 들어갔을 때 사전용지와 당일용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빌트인 이미 내장된 QR코드 스캐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몇 후보들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의 모든 재반, 이번 선거에 사용됐던 컴퓨터로부터 시작해서 개표기라부터 시작해서 분류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법원이 증거로 보존해주는 것이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개표기 내부에 빌트인 QR코드 읽는 기계인 스캐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 해외교포 사업가의 추가적인 제보입니다. QR코드 플랫폼 사업가 SC는 재핵의 고국의 앞날을 염려해서 추가적인 제보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국적으로 3,508개의 개인용 노트와 그리고 프린트가 사용되었습니다. 각각 사용된 겁니다. 아울러 이것들을 직접 작동하거나 사용한 최소 3,508명의 이른바 투표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거나 아니면 위탁요원들입니다. 선발된 IT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자의든 타의든 실질적으로 불법 QR코드를 프린터로 출력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위가 앞으로 결코 공직자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투표가 끝난 지금쯤에는 스스로 이번 사전투표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어떤 행대로든지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3,508명의 개인용 노트북과 그 다음에 프린터를 직접 사전투표 현장에서 조작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시면 특이사항을 제 메일로 info at 0.co.kr입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자와 우를 떠나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에 불법이 개입됐다면 3,508명의 아주 잘 훈련받은 IT 사무요원들께서 제 메일로 혹은 제 연구소로 이렇게 전화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와 제보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해외 동표소에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SC의 모국의 현재와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첨부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보면서 QR코드의 플랫폼 사업을 하시는 미국 동포 S사업가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3,508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QR코드가 새겨진 사전투표용지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3,508명이 사용하는 개인용 노트북과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두번째 특히 그 개인용 노트북 안에는 QR코드 제너레이터 또는 사전투표용지의 수령이나 출력 비율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더더욱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보해 주시면 사무요원 3,508명 중에서 몇 분이라도 의인이 나오실 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전투표소에서 이 개인용 노트북을 작동하거나 사용한 최소 3,508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또는 위임받은 투표사무요원들은 이번 선거의회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보를 하시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가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508개의 컴퓨터를 작동 및 시동한 투표사무원들은 익명으로라도 매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했던 특이사항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